골로세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325면에 있고요. 우리 다같이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안문을 따르며 그리수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그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신이다. 아멘. 그리수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강단 말씀도 그리수 안에서 싸움이 대상이 있다 했어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존재와의 싸움이죠. 저는 오늘 또 어떤 성도님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본당에서 지고 나와가지고 힘이 세가지고 제가 힘이 약하잖아요. 힘이 밀리는데 주의하라고 하면서 삼손의 힘을 주시고 그 친구가 덩치가 좋아가지고 덩치 좋아하고 욕하면서 막 하는데 힘이 달려가지고 주의하면서 이렇게 이제 로비에서 한 또 5분 정도 막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한 대 때렸으면 저 아마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강단이 그거였잖아요. 싸움의 대상이 그분도 정신적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잖아요. 사실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멀쩡하게 있다고 해서 보면 괜찮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멀쩡하게 보여도 다 이게 마음에는 상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뜻하지 않게 어떤 건강의 문제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 안에 있어야 모든 것 그리스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주셨습니다. 가인이 힘이 셌고요. 아벨보다. 그리고 내필임. 내필임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게 용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처럼 영약하고요. 하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강대국이에요. 강해요. 싸우면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오늘 아까 그분도 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없앤다 해가지고 겁났어요. 진짜 가져오면 어떡하지 말리면서 진짜 가져오면 안 되는데. 하늘을 믿지 않는 자는 강해요. 성경이 다 강하다 했잖아요. 다윗은 어린아이 같고 골리아스는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런데 세상 논리는 이길 수 없잖아요. 싸움이 세상과의 싸움일 수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있을 때 언약에 있을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우리 청년 제자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 제자들이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도 마음과 생각과 또 육신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다는 겁니다. 언약에 있는 사람, 말씀에 있는 사람, 그리스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이게 진짜 우리 청년들이 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게 내가 그리스 안에서 강하구나. 예수 안에서 강하다. 이걸 내가 느끼고 체험되어지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랩런트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하니까 한 번인데, 한 번인데 그 체험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수 있고 아, 말씀 따라가면 이래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한 번 체험했기 때문에 그게 각인되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제목이 있는 대로 이번 한 주간에 쓸데없는 싸움, 그 육신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사단, 마귀, 귀신. 어제 이제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일반 결혼식 할 수 있잖아요. 찬양하고 말씀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이 들어가야 제가 기도가 돼요. 기도 순서에 제가 들어가는데 보통 담임 목사님만 줄에 말씀하면 기도가 없잖아요. 찬양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자리가 있잖아요. 결혼식 하다 보면. 그런데 제가 어제 담임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게 사단 얘기. 사단이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마귀,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그 신부 측 친구들이 전부 다 막 이상한 소리 왔다 하면서 결혼식장에서 그런데 제가 그런 자리에 가면 못하거든요. 사단, 마귀. 잘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사시고 이런 것밖에 뭐 하겠는데 와, 목사님 막 사단의 가정의 주인공 하나님이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오,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분위기는 싸 있어요. 싸 있는데 그런데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혼해도 여러분들도 왜 그렇게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아직 믿는 남편, 남자를 못 만나가지고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런데 괜찮아요.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리스도 안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괜찮아요.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그런데 이제 서론에 조금 중요한 게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꼭 편집을 잘 되셔야 돼요. 편집. 그런데 편집은 뭐냐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뭘, 말씀을. 오늘 우리 강간은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마라. 영적 싸움해야 된다. 신앙생활. 그러면 우리 청년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세상을 살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 직장생활하면서 말씀을 편집해야 돼요. 내 걸로. 이게 갖춰야 돼요. 말씀드리면서 내 것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하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편집이에요. 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듣고 흘러가는 거 말고 아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말고 진짜 내 신앙생활에서 이런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털린 것 아마 내겠구나. 그러면 내가 그거를 딱 붙잡고 내일 직장에 가는 겁니다. 또 청년국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다 했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려놓고 이제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 기도 기도요. 기도로 그림을 그리세요. 저는 기도로 그림을 그렸는데 지난주도 너무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씀 통해서 이제 은혜 받았고 체험이 되어지고 너무 기분 좋고 그래서 아 이게 기도하면서 설계를 한다는 게 그림을 그린다는 게 너무 이게 행복해요. 그림을 그리는 거 기도로 기도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그림을 그려나가라. 이게 설계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멋진 디자인을 만드세요. 디자인을 제가 오늘 어떤 분한테 이모티콘을 선물했거든요. 아 여러분들한테도 줘야 되는데 2,500인데 여러분 다 주면 제가 어떤 분한테 이모티콘 하니까 그분이 어 이거 랩런트가 만들었냐고 문자가 온 거예요. 아 랩런트가 만든 게 아니고 세상 건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를 했는 이유가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앞서가잖아요. 그리고 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볼 때는 왜 저래 연약하게 보이지? 오늘 제가 그 친구가 덩치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팔하는 사람도 힘들더라고 막 요즘 권역도 와가지고 이랬는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많이 앞서가는 것고 진짜 디자인도 너무 멋있게 하고 막 이래 보이잖아요. 화려하고 그런데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하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화려한 보이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정시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해버려요. 그래도 멋진 디자인도 아니야. 알고 보면. 그런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도했는 디자이너 이래요. 이게 여러분들 디자인 하셔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디자인이 돼야 돼요. 멋지게.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각인이 돼야 되는데요. 결국 이 각인이 전부 다 안 믿는 사람은 털린 걸로 돼 있어요. 털린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각인이 무서워요. 제가 메시지 제가 토요일날은 메시지 엄청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광수 봉사님의 어떤 의도로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이불을 했는지 제가 이 메시지 계속 들어요. 그런데 어제 어떤 그냥 잠깐 쉬면서 TV를 봤는데 돌 싱글스인가 뭐 하여튼 무슨 TV가 그런 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혼을 하신 여덟 명이 한 집에 살면서 이게 그 프로그램 목적이 뭐냐면 이혼한 여덟 명의 사람이 모여서 남자 네 명 여자 네 명 모여가지고 다시 결혼시키는 프로그램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덟 명이 그냥 인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둘이 또 이렇게 같이 살아 방송국에서 집을 네 채를 줘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좀 이상한 좋은 프로그램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 좀 신기해가지고 요즘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질문이 뭐냐 하니까 왜 이혼을 했냐 는 거예요. 갑자기 살다가 뭐 우리 심심한데 우리 법원에 가 이혼할까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갑자기 살다가 뭐 이렇게 법원과자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뭔가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왜 이혼하게 된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참 많이 아파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얼마나 뭐가 됐냐 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왜 그 프로그램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각인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내가 받았던 그 상처가 딱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한 어떤 내가 너무 힘들었던 이게 딱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금 사람을 살리는 거 그 다음에 내 상처를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게 각인이 안 돼 있고 자칫 세상 사람들 전부 이걸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의 축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정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런데 창책이 3장 때문에 다 끝났잖아요. 다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하늘만 믿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걸로 딱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금을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보금으로 생각과 마음과 그 정신에 박혀있는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 박히지 않아요. 보금으로 이게 나오지 않도록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보금은 보금은요.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되는 게 아니에요. 보금이 들어오면서 아 저 사람이 저럴 수 있구나. 안타깝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아까 그 친구 보면서 강단 말씀 생각하면서 너무 안 됐잖아요. 이 친구가 이럴 수밖에 없는 그 정신 상태가 있잖아요. 너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도했다니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해달라고. 이 친구가 지금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고 너무 힘든 상대의 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친구를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힘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진짜 이 친구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이 친구도 갖고 있는 각인이 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야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영향을 안 받아요. 완전히 바뀌면 좋겠지만 이게 바뀌지 않는다도 아니라도 영향을 안 받으면 돼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 바뀌면 하늘을 만드는 사람들 죽을 때 됐나 이렇게 하잖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영향력을 일찍 잃어버려요. 잘못된 이 각인이 힘이 줄어들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서운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과 여러분이 이걸 기준으로 삼으라. 다른 게 기준 아니에요. 절대 이 기준을 가져주고 있으라. 제가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저는 진짜 이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들 왜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서 응답 많이 받으면 오 하면서 진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청년들 입장이니까 아직 뭐 여러분들이 완성되고 있는 건 아니라도 그런 거를 눈에 보이는 거를 많이 받으면 뭔가 여러분들이 좀 아 이렇게 좀 기분도 좋을 것이고 아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질 만큼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고 또 광량길을 지금 홀로 가고 있는 그런 길 속에 여러분들 혼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행복한 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행복해요. 물론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 하는 일이 다 잘 되어서 너무 많은 응답받아서 기분이 좋아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행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하는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광량길을 가고 있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고 너무 힘든 길을 나 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하나님 사랑이고 행복인지도 몰라요. 제가 요즘 그런 거 너무 많이 느껴요. 청년들 보면서도 느끼지만 제 자신을 볼 때도 아 지금 이 어려운 이게 내게 더 큰 행복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더 많아요. 제 마음가지도 달라지고 개경적 상태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더 편집되어지고 하나의 말씀 가지고 기도로 설계해 나가고 그래서 내가 이 전도로 디자인을 해나가는 거다라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나의 기준이 되어지고 이게 나의 응답이 되어지는구나 이걸 더 많이 느껴요. 눈에 보이는 돈을 많이 번다 또 하느님이 잘 된다 또 뭐든지 실패 없이 잘 나간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한 일부면의 응답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 조금 광야에 있는 것고 조금 어려운 길에 있는 것고 또 남들이 겪지 않는 이 길을 내가 가는 왜 나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때 더 큰 응답을 주세요. 이때 더 큰 말씀을 주시고 이때 더 큰 힘을 주십니다. 하느님이 아시니까. 제가 오늘 그 친구 집으로 돌려보내서 제가 또 문자 보냈거든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된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된다. 사람은 다 누구나 아파요. 드러나는 사람도 아프지만 드러나지 않고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안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능이고 또 완전하다 했잖아요. 충분하다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광야에 있는 그 자리에서 체험되어져야 돼요. 왜 나만 이렇지라고 생각하면 그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얘기예요. 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응답이구나. 오히려 내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여러분들 각인되어야 돼요. 지금 광야에 있는 그 현장에서 계속 각인되어야 돼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게 각인되어야 돼요. 이게 더 큰 축복이에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보금 없이 막강한 내필임 용사들 오늘 바산 왕 옥 이런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가난한 땅에 일곱 왕 서른 한 독석 그게 강대국처럼 보이죠. 견고한 성을 쌓고 완전 골리아카 같은 거인들 같은 그리고 얼마나 삼단체처럼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저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면 초라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너무 원망이 되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착각이다. 은약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만 있어야 되고 보고만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요. 오늘도 우리 강단 말씀이고 청년구 메시지예요. 그게 각인돼요. 절대 그 부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만약에 여러분들 흔들린다. 그러면 이게 그리소가 없는 겁니다. 그리소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걸로 계속 각인시켜라. 복음 언약 말씀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요. 본론인데 우리 교회 보세요. 교회의 책임 교회의 책임이 뭐냐 보금이 없어지잖아요. 보금 얘기 안 해요. 좋은 거 얘기하는데 프로그램 얘기하는데 교회가 보금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청년도 여러분들 혹시 남자친구가 출신자라서 결혼할 때 일반 그냥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언약 잡아라. 보금 붙잡아라. 그리고 성교사의 사명 가지고 와라. 키는 그겁니다. 보금입니다. 보금이 있냐 없냐 보금이 없으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보금이 없으니까 전세계 사단이 꺾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보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입니다. 자꾸 교회가 다른 거 하잖아요. 다른 거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겁니다. 코로나19 들어와서 교회당이 너무 많이 문 닫잖아요. 왜 그러냐 보금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를 얘기하는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강조하는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함정 완전 사단의 전략이죠. 이 함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네가 신이 될 것이고 네가 하나입니다. 너 중심으로 가라. 맞잖아요. 창세기 3장입니다. 너 중심으로 살아야 돼. 창세기 6장 점점 물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저는 허경영 허경영 대통령 되면 여러분들 1억씩 받아요. 1억씩 1억 1억 나도 1억 1억 그 사람 뽑으면 좋겠다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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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대요. 뭔 돈을 주는지 모르겠나 또 준대요. 아 그렇구나. 1억 받으면 좋지 뭐 그냥 준다는데 의해 주는지 모르겠나 또 준대요. 그만큼 이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도 점점 더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정신이 돌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없으니까 사람의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잖아요. 영적인 것 말씀 천사 보좌의 능력 눈에 안 보여요. 그게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인데 창세 6장 11장 뭡니까? 우리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 바벨탑 저 꼭대기까지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면하자 하나님과 싸우자 성공하자 이거잖아요. 이게 함정 아닙니까? 전부 다 하나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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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성공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친구들 한번 만나서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과 믿는 친구들 하는 얘기 그거 두 가지 아닙니까? 돈 성공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보금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런 얘기 듣고 있는 게 계속 하는 얘기가 돈이고 성공이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과 몇 사람 만나서 보금 딱 전해보면 하는 얘기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다르니까 뭔가 보호자의 축복 시군관의 초월의 능력 2, 3, 7 빛의 그 응답 뭐 이런 얘기하면 몰아넣잖아요. 우리 존사님 한 분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존사님 한 분이 선을 봤는데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데 그 존사님이 저기 보호자의 능력 2, 3, 7 5천 종족 신군관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전혀 몰아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교회의 효실하고 선을 보는데 제가 2, 3, 7, 5천 종족 보호자의 신군관 이런 걸 기도하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걸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효실 선 보는데 처음에 대해서 혹시 2, 3, 7, 5천 종족 보호자의 능력 아십니까? 이런 얘기했는데 이 사람 당연히 모르잖아요. 교회 다녀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사귄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 자신이 2, 3, 7, 5천 종 집어넣어서 대부분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듣고 있으면 머리 안 아프면 저는 머리 아파요. 돈 버는 거 성공해야 되는 거 성공, 성공 돈, 돈, 돈 막 이러면 아찔해요. 너무 아찔하고 힘들고 대화도 안 되고 그런데 여기 함정만 있는 게 아니죠. 너무 심각한 재앙의 틀을 딱 만들어버려요. 이 재앙의 틀 여기 딱 가둬버려요. 어떻게 가두는지 아시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얘기잖아요. 이거를 딱 가둬버려요. 전부 운세 열목시 하루 시작할 때 운세 봐요. 저는 4시 40분에 알람이 울리는데 알람 울리면서 이거 S4 폰이거든요. S4 폰인데 알람 울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의 날씨는 비가 흐리고 곳곳에 우산이 챙겨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온도가 어쩌고 저쩌고 오늘의 중력이 다 얘기해줘요. 일 났는데도 꺼버리는데 항상 그렇게 매일 4시 40분에 알람 울리면서 쭉 날씨부터 샤이가 쭉 알려져요. 얼마나 고운 목소리로 여자 목소리로 이렇게 쭉 알려주는데 근데 이제 그 밑에 딱 보면 뭐가 뜨냐면 오늘의 운세 뭐 저는 띠가 없거든요. 예수 생명 띠인데 띠는 없어요. 근데 띠가 뭐라고 소띠 돼지띠 용띠 있잖아요. 몰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다 묶여있다니까 저는 안 해야지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다 여기 묶여있어요. 전부 이런데 미신 우상 다 묶여있어요. 저는 이제 심심상께 우리 성소공단에서 제가 달아방하니까 가봐서 달아방하면요. 무슨 큰 터럭 사놓으면요. 무조건 고사 지냅니다. 어떻게 지냈냐니까 이게 막걸리를 타에 부어요. 내가 저 새차 새차인데 저 타이어를 이거 왜 붙 그리고 봄릿 있죠. 봄릿 거기에도 이렇게 붙더라고 새차에 왜 붙는지 막걸리를 그리고 옆에 문 문 문 이렇게 뿌려 또 마시던지 마셔야 되는 거지 막걸리를 이게 나 이상해 근데 웃기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직원 보고 닦으러 가는 거냐 아 지가 안 닦고 또 직원이 걸려가지고 타이어도 닦고 닦고 있더라고 너무 이상하다 근데 그게 한 성소공단의 사장님의 한 모습이잖아요 전부 다 여기 묶여있어요 여러분들 그 수송구에 잘 사는 집에 가보면요 제가 그 현장을 목격해서 그래요 그 현장을 수송구에 가보면 백평짜리 빌라가 있어요 백평짜리 빌라 거기 제가 이제 방문했는데 선임 한 분이 와가지고 그 주인 분에게 아 이번 주는 요래하면 되고 요래하면 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집 잘 사는 집이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온대요 그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자 이거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질문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얘기해 주고 그리고 갈 때마다 돈 받아가고 그러니까 그 집에 이 사람에게 이 문화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아 그거 목격하고요 아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아 여기 묶여 있구나 한 사람도 예의 없습니다 다 묶여 있습니다 전부 다 우상 미신 귀신에 묶여 있어요 이게 네필이 문화고 삼단체 문화입니다 여기에다 이 틀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직장 상사 중에 굉장히 심하게 여기 믿고 있는 직장 상사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지 않나요 말하는 것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업무 지시할 때도 뭐 이런 얘기해서 하고 사람 이상해요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재앙의 틀에 이 문화에 묶여 있어요 이야 이게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제가 현장 갈 때마다 이거 지금 많이 봅니다 이거 진짜 현장 가면 이 문화가 다예요 다 성경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화 있는 데만 더 가서 보금전 했잖아요 이게요 산업 현장에 막 심지어는 국가 현장에 제가 대학에 캠프 갔는데 전자학과가 1년에 한 번씩 전자학과 이제 학장님하고 담당 교수님하고 학생들과가 전자학과 딱 매년 학기 시작 첫날에 고사를 지내 아니 대학에서요 대학에서 그 학과 학과장 그 다음에 그 제일 높은 교수님 그리고 학생들 그 전자과 전자공학과에 1년에 한 번씩 고사를 지내더라니까 아니 학과장과 교수님이 박사학이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똑똑한 사람도요 제가 충격받은 대학이 있었는데 원강대에 이제 캠프를 갔는데 원강대 캠프 가버렸어요 원강대 정문에 뭐 있냐면 우상이 아니 무당이 있죠 무당 무당 형상이 원강대 앞에 딱 있어요 이렇게 난 그거 불교대학인 줄 알았거든요 원강대학이 근데 불교대학이 아니에요 무속인 대학이라 그리고 학교 제일 좋은 데 딱 차가니까 뭐 있냐면요 무속인 뭐죠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이 근데 거기서 계속 대학 얘기하면 좀 더 안되지 내가 원강대에 얘기했나 아 내가 그래 이게 무슨 무속인 학과지 무속인 대학이지 근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오는지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거짓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저는 그 또 식당으로 가잖아요 딱 식당 딱 더 가자마자 뭐 이런 거 걸려있는 많이 보셨죠 이런 거 많이 걸려있거든요 이런 거 걸려있는 많은 식당 있잖아요 그게 참 그러니까 일반인들부터 시작해서 고위급의 모든 사람들 다 여기 다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재앙의 이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가 책임이죠 왜? 보금을 얘기 안 하니까 사람 좋은 얘기를 맞춰주고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보금 얘기하면 끌그럽잖아요 보금 얘기하면 어색할 거 같잖아요 사단과 마귀 귀신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길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게 좀 무서울 때도 있어요 또 안 나올 때도 있고 왜? 주변 환경이 좀 썰렁해지잖아요 주변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이 얘기하면 일단 인상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인상이 안 좋아져요 그 얘기하려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점점 이래가는 거예요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 교회가 이 얘기 안 하니까 제가 여분저도 계속 우리 다라빵 했잖아요 그 다라빵 하면서 어떤 청년이 또 참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필인 문화 그리고 이 문화 이게 전부 이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박사과정 하거든요 미술 남자분인데 박사과정 지금 수료하고 있는 분인데 미술계도 이게 가득하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서양 철학의 근간입니다 모든 서양의 철학의 근간이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르면 전체 서양 학생을 배울 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있잖아요 제우스가 서로 변해가지고 여자를 꼬시고 아가 태어나는데 이상한 그게 서양 문화입니다 그럼 우리 동양은 잘 알죠 우리 동양 문화가 뭡니까? 전부 다 뱀, 용 그리고 아주 심각한 무속인의 어떤 흐름 동양이 그게 굉장히 심해요 최근에 나온 랑목하는 랑경과 하여튼 그것도 무속인 얘기인데요 동양은 아주 심각한 그런 쪽의 문화고 서양은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르면 서양 철학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양 사상 그거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여기에 다 묶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개인으로 파고들어가지고 올무로 올무로 다 묶어버린 거예요 이게 운명이라 하잖아요 빠져나올 수 없는 이걸 가지고 운명이란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이게 깨지지가 않아요 복음이 더 가야 이거 깨져요 내 운명이 깨져요 복음이 더 가야 13장, 16장, 19장 깨져요 복음이 더 가야 창작의 3장, 6장, 11장이 깨져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중요한 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도 어릴 때 교회 나갔는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이거 지금도 일반 교회 이 얘기 안 합니다 마귀, 사단, 귀신, 삼단체 뭐 올무, 재앙의 틀, 함정 이런 얘기 안 해요 좋은 얘기예요 교회 자꾸 좋은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라 동사하라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 선한 사마리아 이웃이 되라 그런 얘기하지 무슨 사단, 마귀, 귀신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 다 죽고 교회도 못 닫는 거예요 교회 책임 저도 거기에 속았어요 맨날 무슨 얘기 듣느냐 뭐 사랑하고 봉사하고 나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 사랑하고 봉사하고 선한 이웃이 되어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동대구역에서 국수 삶아서 줘야 되고 나 이런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동대구역에서 국수 삶아주는 단체가 내 옆에 보니까 불교하대 그 옆에 카톨릭도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매일 오고 기독교는 한 주에 한 번 오고 내가 내보고 선택하면 불교 선택하겠어요 매일 국수 주는 선한 이웃을 사랑하는 불교님들 오류가 그게 더 낫잖아요 매일 와서 해 주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니까요 분위기가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져요 사단 얘기하고 마귀 함정 재앙의 틀 옮을 얘기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이 얘기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한 번도 못 들어봤대 아니 도대체 복음이란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대 그럼 교회 왜 다니냐 좋은 얘기 들은 거예요 좋은 얘기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문 닫잖아요 지금 코로나 도로고요 심각하게 교회당이 다 문 닫고 있어요 왜? 그동안에 이 얘기를 안 했거든 이런 복음 얘기 사단 얘기 당신이 지금 직장에서 흑안문화와 싸워야 되고 지금 3단체가 어떻게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얘기 자체를 못 들어본 거예요 이게 교회의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교회의 책임 절대 이런 영적인 영적 문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저도 사실은요 다락방 도로면서 처음 들었어요 저도 저도 92년도에 처음 다락방 메시지 접하고 그때 처음 들은 얘기예요 사단 얘기 하나님을 떠난 얘기 마귀 귀신 얘기 그 전까지는 제가 교회당에서 못 들어봤다니까 그래 방황하고 잘 몰라는 거죠 저도 저도 교회 이미지 하면 뭐냐면요 크리스마스 때 추운데 우리 보고 앵벌이 씻겼던 뭐더라 크리스마스 새벽에 뭐 사탕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추워가지고 저기 어느 집에 집에 가가지고 뭐 우리 예수 뭐 하여튼 탄생하시네 카니까 사탕 주더라고 저는 그게 기독교 이미지요 그거 교회 와서 막 사탕 나누고 그거 어느 분이 또 꾹 삶아주고 그거 먹고 몸 풀렸지 안 그렇습니다 죽었지 싶어요 교회 오니까 또 꾹을 썼더라고 또 따뜻한 거 먹고 살았어요 그걸 매년 했어요 매년 저는 그게 교회인 줄 알았어요 세 명 왔다 크리스마스 때 가가지고 추운데 가가지고 막 띵통해가지고 뭐 예수 탄생하셨네 예수 탄생하니 이렇게 하면 사탕 받아오는 게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예요 한 분도 사단 마비 귀신의 존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내가 거기 걸려있었는데도 몰랐다 이야 이게 교회의 책임이었구나 그래서 미국과 유럽교회가 조용히 문 닫고 우리나라 교회도 조용히 문 닫고 전 세계 교회도 조용히 지금 문 닫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책임 두 번째 뭡니까 교회에 사명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사명이고 교회에 사명이 있어요 내용이죠 내용을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동대국에서 국수 삶어주면 안 돼요 새벽에 애들 앵벌이 시켜가지고 사탕 받아오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성경에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선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얘기가 뭔지 알아요? 다 이 사람을 배척했는데도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잘 거주어줘서 돌봐줘서 살아라다 그렇게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인간의 영적 문제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게 선한 사마리아 교훈이에요 그걸 일반 교회에서 뭐 간 줄 알아요? 기독교의 사랑이다 그게 기독교의 사랑이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 그게 뭔 기독교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교훈은 그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로 죽어오는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이 사람의 영혼과 육신과 정신을 살리는 게 선한 사마리아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일반 CBS, CTS 프로그램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게 기독교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봉사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 우리 사명은 뭐냐?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 영적 문제예요 정신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려야 돼요 이거 안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곱 재앙을 당한 거예요 일곱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당한 거예요 복음 안전하니까 애굽에게 노예 되잖아요 애굽을 복음 안하니까 애굽에게 노예 되죠 그리고 사무엘 상하 우리 얼마나 해상국가 블레셋 이 블레셋이 얼마나 막강한 해상국가입니까 무역을 통해서 막강한 해상국가를 이뤘던 이 블레셋 그런데 이 블레셋은요 세계 최고의 우상국가예요 이 블레셋 이게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합니까 심심하면 전쟁 일으키고 이스라엘 민족 죽이고 우리가 복음 안전하니까 그 다음에 엘리아와 엘리사 시대 얼마나 또 이 아람 이 아람 군대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막강한 강대국이었습니까 이런 어려움 시대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를 짓밟았던 아수르 이 아수르 제국은요 얼마나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로마 지금 현재 일곱 재앙 시대 이게 일곱 재앙이에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더 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런 고통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 없으면 이게 성경의 얘기겠습니까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도 이 복음 모습이 어디 됐냐 애굽에 놓여갑니다 둘레셋 십십만 명 여러분들 쳐들어옵니다 아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18만 5천 명 막강한 군대를 거느러 와가지고 완전히 짓밟죠 거기다가 아수르 바벨론 로마 지금 이 강대국들 전부 재앙이에요 재앙 이게 성경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다 이 내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진짜 그냥 성경 옛날 역사 신화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 잃어버리면 이래 돼버려요 우리도 모르게 이 재앙 속에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7대 여정으로 가라 7대 여정으로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정을 가고 있는 거죠 힘 어떤 힘입니까 7대 여정 여러분들은 성사미 하나님의 능력 성사미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자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다가 이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비밀 열 가지 비밀 여러분들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광야에 내가 혼자 있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게 열 가지 비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발판이 있잖아요 열 가지 발판 그리고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흐름이 있잖아요 아홉 가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확신 가지고 승리해라 다섯 가지 확신 그리고 전 세계를 미리 볼 수 있는 CBDIP의 은약을 가지라 62가지의 우리 존들삼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이거를 이룰 수 있는 예배와 기도의 응답의 축복 이게 7대 여정인데 어른들은 요즘 신앙생활하기 어렵대 7대 여정 열 시대 캤다가 지난주는 또 12, 12시대 그래서 내가 주보 안에 속지 바빠요 요번에 그래 12시대를 또 연하거든요 어른들 지난주는 열 시대라 캤는데 와 또 오늘 12이면 캤가고 60이면 60이 다 배워야 되는데 이거 뭐지? 하고 어른들은 신앙생활하기 힘들대 할머니들은 포기하고 할머니들은 오직 복음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맞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직 복음 가면 되지만 우리는 일곱 재앙 7대 여정 12시대에 있는 거 우리 왜 신앙생활 어렵지? 십다 캤 놔놓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못 외우니까 그냥 오직 복음 맞아요 정답 근데 이 청년들은 다 알아야 돼 또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주보 속지에 계속 지금 흐름 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대요 12시대 이게 또 뭔 소리입니까? 하여튼 12시대 주보 속지 안에 내려놨어요 138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올 인, 올 아웃, 올 체인지 저는 우리 유황성 국사님 대단하신 분이다 근데 청년들은 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가 용서되고 청년들은 이거 왜 해야 돼 지금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12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딱 갖고 있어야 돼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일반교에 다니는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이게 뭐지? 이게 뭐고? 7대 여정 가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복음을 너무 중요한 이 내용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교회가 싫은 게 아니에요 저 목산도 왜 교회를 싫어합니까? 그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걸 다 놓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껍데기만 잡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근데 그 껍데기 잡아서 승리하느냐 어떻게 승리합니까? 사단한테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뭐 그런 줄 알아요? 돈이면 다 된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성공하면 되지 제가 그래 살았어요 못 간 줄 알아요? 이거 제가 다 한 거니까 네가 대학도 가졌는데 교회에 왜 나오네 이런 소리 들었다니까요 거짓말 안 하고 네가 대학을 안 가는데 뭐 올려가지고 공업 고등학교 가고 공부도 못하는 애가 대학도 안 가는 애가 교회에 왜 나오냐 이런 얘기 들었다니까요 그게 교회였어요 제가 교회에 안 갔죠 나오지 말라 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그만뒀지 그만둘 수밖에 없잖아요 대학 가는 애들만 교회에 와야 되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그 말에 지금부터 교회에 안 다니고 있고 지금 불신자의 앞잡이가 돼 있고 나는 지금 목사가 돼 있잖아 저는 보금을 왔기 때문에 제가 당한 얘기에요 혹시 여러분들 어릴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해하세요? 인문계에 다니는 애들은 교회에 오고 했고 고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가는 애들은 교회 못 오겠다니까요 혹시 그 나이 때 좀 있는 아닌가? 내만 내만 이상한 교회에 다니었나? 저 신천지 다닌 게 아니고 합동적 교회에 다녔는데 아니 합동적 교회인데 인문계 고등학교 간에 하고 상업 공고 간에는 차별 뒀다니까요 차별 인문계 고등학교 가는 애들은 교회에 오고 상업 공고고등학교 다니는 어울리지 말고 그냥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아 그게 충격 많이 받았어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근데 말로는 뭐 그런 줄 알아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카하고 또 아 그래 교회 다니면 문 닫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솔직히 코로나19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는 대면 비대면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다 돼요 알잖아요 정확하게 보급 내용 모르면 신앙생활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요 옛날에는 그냥 뭐 그래 인문계 뭐 상호가 지금 그럴 시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고 모르면요 여러분들도 어느 날 이상하게 될뻔해요 교회 많이 났는데 이상하게 돼요 신기한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교회의 사명 내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있죠 우리 교회의 목표 우리 교회의 목표는 전도입니다 237과 5천 종족 여러분들 업 237과 5천 종족 내가 오늘 랩런트들 유년부 랩런트들하고 유치부 랩런트들 모여 있길래 내가 했어요 야 너희들은 237 단민족하고 결혼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아멘 하더라고요 애들이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내가 야 너 아프리카 사람들 시커먼 거 알지? 하니까 알아요 하더라고요 너 걔하고 결혼해야 돼 하니까 아우 하면서 얘네들이 237, 5천 종족은 알아 들었는데 이제 조금 까만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 그런 충격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아 그건 싫다고 하는 아니 해야 된다고 아멘 했잖아 개걸은 뭐 해야 돼 아니 뭐 울더라고 그래서 엘리프트 다 올라왔어요 그 애들 잘 못 교육하고 있어 237, 5천 종족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다 그럼 너희들은 그 애가 결혼해야 돼 그게 뭐냐 237, 5천 종족 살려야 돼요 그게 교회 목표 아닙니까 대구 사람 살리고 아우 나는 아세요 237, 5천 종족의 가장 하여튼 안 좋은 대구 사람 하여튼 이런 민족이 없어요 대구 민족은 근데 저 인천에서 왔는 저 친구도 좀 염려되고 부산에서 왔는 친구도 염려되고 타주역에서 왔는 우리 청년들 좀 염려돼요 대구 사람 실체를 그것도 내게 얘기해 줘요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얘기해 줬어요 우리 저 부산에서 왔는 친구도 내가 대구 사람 어렵대 말도 안 한대 말도 안 한대 화낸대 어떻게 화내냐면 뭔데? 이렇게 하고 인천은 이게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 대구는 뭐? 그 뭐에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 뭐? 말도 딱딱해 뭐? 하는데 그 안에는 뭐 질문하고 싶은데 하나 네가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 두 번 세 번째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 세 가지 포함한 건 뭐예요? 근데 저 친구 인천에 와가지고 뭐 알겠어요? 대구 사람을 그럼 좀 뭐 회사 생활 좀 어려워져요 연구원에다 가가지고 이거 뭐 대구 사람 이상하니까 2, 3, 7, 5천 정도에서 가장 어려운 대구 사람 부산에 온 사람은 헷갈려요 부산은 국제 도시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도시예요 근데 대구 사람은 또 강점이 있어 뭐냐면 그냥 생을 걸어요 그 고집 대구 사람의 고집 그러니까 좋은데 고집 피워야 되는데 이상한데 고집 자꾸 피우니까 문제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2, 3, 7과 5천 종족의 가장 어려운 민족이 대구 민족 살려야죠 이게 우리 목표예요 근데 얘기해 주인데도 자꾸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대구 자꾸 무서워요 어려워요 말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다 한마디 해요 밥 먹자 이게 끝이에요 밥 먹자 의미는 두 가지겠어요 내가 너랑 친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 인정한다 두 가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밥 먹자예요 근데 서울은 밥 먹자 뭐죠? 밥 먹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는 거요 대구 사람이 밥 먹자도 얘기하는데 밥 먹자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 그의 민족이 우리나라 같은 민족인데도 어려운데 2, 3, 7, 5천 종족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사람들 문화 부산에 장성도 목사 시급했다 하는데 중국 가가지고 아 시급 가가지고 저도 한번 시급 했는 게 강의가 있잖아요 신학원 진짜 원숭이를 주더래 원숭이를 주는데 이렇게 아 이걸 이걸 먹는데 문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언어 이거 다 복음 밖에는 살릴 길이 없어요 이거 복음에는 뭘로 통일할 겁니까? 통일될 게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다른 틀린 거 모든 거 각인되어 있잖아요 이 문화 속에 이 문화가 하나님 문화가 아니잖아요 전부 막 이거 아닙니까? 이런 문화들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게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자꾸 프로그램 들고 들어가면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의 목표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 예수님 얘기입니다 모든 민족 2, 3, 7, 5천 종족 그래서 우리 아울스 있죠 우리 아울스는요 2, 3, 7, 5천 종족이 오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자꾸 들어와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5층 시스템 중에 1층만한 게 없어요 근데 암만 봐도 여기서 2, 3, 7가 5천 종족이 들어오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이거 예수님 얘기입니다 만민에게 가라 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2, 3, 7, 5천 종족 이번에 아프간에서 왜 390명 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찬스입니까 얼마나 찬스입니까 이게 우리 교회에서 아프간에 오신 분들 우리가 취업시켜주겠다 국가에 이렇게 조금 행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시스템 안에 만약에 아프간인이 10명이 왔다 그러면 우리 아프간 사람들 취업도 도와주고 집도 좀 제공해서 이 사람들 좀 키울 수 있는 그릇 그리고 시스템을 갖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프간인 한 10명 정도 우리가 조금 도와주겠다 이게 바로 2, 3, 7, 5천 종족이에요 이게 2, 3, 7, 5천 종족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프간에 갈 수는 없지만 그 들어온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게 2, 3, 7, 5천 종족 아닙니까 호텔 저 CEO도 있는데 저 취업시키고 또 여러분들 지금 아울스도 취업시키고 아프간 음식 해라 그리고 전, 중동 이슬람을 살려나가자 이게 2, 3, 7, 5천 종이 아닙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얘기 뭡니까 4등전 1장 8절 땅 끝까지 가라 2, 3, 7과 5천 종 이게 처음부터 이게 가긴 돼야 돼요 오늘 우리 강단이 뭡니까 진짜 사람 이상한 싸움 하지 말고요 영적 싸움 사단과의 싸움 우리가 사단 얘기하는 게 부끄러워하마인데요 사단 얘기예요 사단 마귀 얘기잖아 전부 다가 솔직히 그러니까 그걸 꺾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왜 그게 비정상입니까 어떻게 그게 부끄러워하는 겁니까 당연히 얘기지 사단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그 이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찾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분의 한 주 안에 여러분들의 싸움이 그런 싸움이 되시고 세상 살릴 청년제자의 응답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털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는 그 응답 허락하시고 이번 한 주에도 우리 청년제자에게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